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우리 몸에서 P53은 세포 사멸을 이끄는 대표적인 단백질인데 HDHC3라는 특정 생체 물질이 P53의 활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HDHC3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의대 윤호근 교수팀은 또 다른 암세포 사멸 유도 단백질인 PDCD5가 P53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HDHC3를 억제한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PDCD5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며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띠는 암세포 박멸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